네, 핵심 경제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팬데믹,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 올 한해 경제 성장률 전망, 또 흐름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현재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누적 확진자는 4천만 명에 육박하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이중 사망자는 1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참 미국 선진 경제, 이머징 마켓 모두 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고요. 국경도 폐쇄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문을 닫는 셧다운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과정도 펼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가 잡히는가 했는데 지금 유럽 쪽으로 돌아보면 다시 재확산 이슈가 터지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위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세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역시 핵심은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가 극심한 저금리, 어느 정도의 한계에 오면서 이제 경기 부양은 바로 정부의 몫이 됐는데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유례없는 슈퍼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중한 2조 8천억 달러, 3천조 원을 풀었고요. 중국은 8조 원 위안 이상 약 1,400조 원,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7조 500억 유로, 우리 원하루는 1,000조, 1,05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려 59년 만에 4차례, 4번의 추경을 통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 현재까지 너무나 다행인 것은 세계 경제성장률, 그리고 한국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개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IMF는 기존에 마이너스 4%, 4.4%에서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에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1.9%로 높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IMF도 그렇고 전체 주요 기관에서는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험 도사리고 있고요. 또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경제 혹은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그런 경고도 했습니다. 부디 남은 4분기 우리가 더 매진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경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